넣는다면 확실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 어렵게 살려냈고 연결이 됩니다. 네 한번 접으면서 가운데까지 왔고 하지만 걸렸습니다. 아 끝까지 가고 있는데요. 끝까지 가면서 한번 접고 슈팅. 오우 막힙니다. 다시 한번 들어가면 교체 투입된 황은석. 황은석이 박성배 감독의 부름에 응했고 박성배 감독에게 다가와서 안 끼고 있습니다. 양주시민의 팀 컬러 그대로 들어맞습니다. 아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갔던 양주시민. 다시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정말 공을 잘 지켜냈고 네 끝까지 들어갔던 권영성 선수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이 굴절이 됐고 뒤로 오른 걸 그대로 채차 황은석 선수가 슛을 만들었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빨랫줄 같은 슈팅이 그대로 도Apps. 황은석 베른 자 understand 도 imp Helena